지금 뭐 그 문제도 몇 번 다뤘었죠. 그러니까 재발이냐, 재감염이냐. 재발이라고 하는 건 릴렙스인데 본인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입원 중에 치료하면서 억제가 돼서 PCR 음성 두 번, 그러니까 PCR 검출하는 게 밑으로 줄어들었다가 태어나서 재활성화 돼서 증상이 나오는 것이 재발이죠.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재감염은 일단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가 돌아다니면서 새로 감염되는 또 다른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재감염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명확치 않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재까지 코로나19 걸리고 대부분은 2, 3주에 방어가 되는 중화항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 대상으로 실험은 못했지만 원숭이 실험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시키고 방어항체가 생긴 원숭이한테 다시 바이러스를 공격 실험을 했더니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런 동물 실험 근거로 해서 사람에서도 한 번 걸리고 나와서 생긴 중화항체가 재감염을 막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재확진 사례들은 재감염보다는 재발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대구에서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제가 보기에는 증상이 있으니까 바이러스 양성이 나오고 이건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양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증상이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건 죽은 바이러스는 아닌 거고 전염력도 배제할 수 없다. 전염력이 높지는 않겠으나 전염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생기는 항체가 방어 능력이 없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사례들이 대부분 재발 사례인데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재발되고 어떤 사람은 재발이 안 되느냐. 이런 연구가 또 되어야 해요. 위험 요인은 뭐냐. 지금 7천 명 이상이 퇴원했는데 지금 나날이 재확진 사례가 늘고 있죠. 110명에서 더 늘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검사 안 해가지고 모르는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상당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황체가 생기고 그것이 재감염은 막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확진 사례들은 재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이 재발을 잘한다더라.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리포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111명 질병원에서 지금 조사한다고 하니까 빨리 좀 규명을 해서 어떤 사례들이 재발을 하는지. 그렇다면 퇴원 환자 중에 그런 위험 요인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되겠죠. 또 전염성이 있다고 하면 또 자가 격리라든지 어떤 시설 격리라든지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그 부분이 계속 더뎌지고 있는 게 저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조사를 한다고 한지가 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위험 요인, 재발 여부, 혈액 항체 검사,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빨리 오히려 지금 신규 확진자보다 재확진 환자 숫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연구를 빨리, 조사를 빨리 해서 관리 방안이 나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